일단 쏘고 보는 킬러와 만만찮은 성질의 민간인 그리고 베테랑 보안관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쏘는 족족삑사리, 원샷 0킬의 남자 모스는 사냥감을 쫓다 살해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약 거래의 현장이었던 곳에는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지만 냉정하게 외면한 모스는 돈이 잔뜩 든 가방만 챙기죠 하지만 마지막 양심이 자꾸만 잠을 방해하고 결국 물을 챙겨 돌아오지만 이미 생존자는 희생자가 되어버렸고 설상가상, 희생자의 일행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망했다 싶은 모스는 일단 잠수를 타버리는데요 이런 모스를 추격하는 건 같은 팀에게도 가차없는 살인마 안톤입니다 산소통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원샷 원킬 킬러죠 모스의 집까지 쫓아온 안톤 안톤이 정보를 모으는 사이 모스는 모텔을 빌려 가방을 숨기지만 모스는 모텔을 빌려 가방을 숨기지만 모스는 모텔을 빌려 가방을 숨기지만 안톤은 하필 이 모텔 앞을 지나가고 안톤은 하필 이 모텔 앞을 지나가고 가방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스가 다시 가방을 꺼내려는 사이에 또 일단 쏘고 부는 아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었네요 안톤이 뒤늦게 흔적을 발견하지만 모스는 히치아이킹으로 도망가버리죠 이때 조직에선 자꾸만 쏘고 부는 안톤을 제거할 웰스를 보내고 보안관 벨 일행이 사건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히치아이킹으로 도망가버리죠 그리고 이 히치아이킹으로 도망가버리죠 그이 히치아이킹으로 도망가버리죠 안토는 미친듯이 쏘고 보는 중입니다. 모스의 반격도 만만 찼네요. 다친 모스는 일단 가방을 숨기고 국경을 넘어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스가 멕시코 전통 알람 감상하는 사이 안토는 본격적으로 치료 중입니다. 깔끔하게 항생제까지 잊지 않죠. 웰스는 이 틈에 돈가방을 발견하지만 기쁨도 잠시 안토니 웰스를 찾아옵니다. 깔끔하게 웰스를 제거해버린 뒤 모스에게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안톤 하지만 상남자 모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죠. 바랍니다. 고객님, 어떻게 오신지 하는지 알 수 있는지? 진짜 고객님. 아, 저의 전통사람? 아, 네, 저는 또한. 저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루welyn? 네, 바랍니다. 안토는 혼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고 하지만 조직이 파견한 또 다른 킬러들은 이미 임무에 착수했고 벨의 진심에 마음을 연 모세의 아내 진이 얼른 상황을 알려보지만 벨이 도착했을 땐 이미 게임 오버 진은 남편 모스와 친정 엄마까지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인의 차례죠 진이 겁력이 펼쳐서부터 combate 라멘 이 נ enough 이쁘지 선 바 derive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안토는 막아야 하는 상황. 늙은 보안관 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답니다.